이하키 베이스는 있어요? 나라의 거 어딨어요? 빨간이 날아왔어요 엄마 빨간이 날아왔어요 빨간이 날아왔어요 알았어 알았어 왜? 엄마 엄마요? 삼촌! 엄마 보고 싶어요 누가? 그레이스 엄마 보고 싶어? 마음? 마음이라고 쓴 거야? 그레이스 마음 보고 싶어요 마음? 마음 보고 싶어요 마음? 삼촌 그레이스랑 같이 있고 싶은데 삼촌 그레이스랑 같이 있고 싶은데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알았어 엄마 보고 있어 알았어 이리 와 엄마 보고 있어 알았어 이리 와 엄마. 엄마 보고, 엄마 보고 뭐 하고 싶어 그러겠어? 엄마, 엄마 전화해줘. 엄마 전화해줘? 뭐까지 왜 그래? 그랬을까 우리 와서. 엄마 전화해줘. 그랬을까? 왜? 어, 위원님 왜, 왜, 왜 그러까? 엄마가 그러는 거 같아. 울지 마 친구야. 울지 마 친구야. 우리, 우리 이 언니 안 놀게 노예 보여줘. 그래. 삐약삐약 병아리 은메 은메 송아지 그레이스가 우리 와서 엄마 전화해줘. 그랬을까? 그레이스가 엄마 보고 싶대. 엄마가 차 타고 온대. 엄마가 차 타고 온대? 응. 밥은 먹고 엄마 만나야지. 우와. 계란말이다. 그레이스. 그레이스가 좋아하네. 계란말이도 있어요. 계란말이 있어? 미역국이 있어, 미역국. 우와, 밥 먹는데 이제. 그레이스 막 울었어, 엄마 보고 싶다고. 진짜? 갑자기? 엄마 보고 싶다고? 어. 스케치북에 맘이라고 써서 막 놔두고. 고맙다. 막 이러고, 내가 고려하는 문자로 불러올게요. 그리고